안녕하세요. 인터넷 언론사 스페셜타임스의 영상뉴스팀입니다. 이번 소식은 군부대 장병 급식 MZ세대 식품으로 바꾼다. 다수 공급자 계약 전환 관련 뉴스입니다. 오는 6월부터 군 장병 급식이 MZ세대 장병에게 시중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식품으로 대거 바뀝니다. 돈가스, 어묵, 칸슈새우 등 시중에서 먹던 맛 그대로 맛볼 수 있게 됩니다. 조달 청은 올해부터 군에 납품되는 연간 2천억 원 규모의 돈가스, 어묵 등 가공식 식품을 군 장병이 선호하는 시중 유통 제품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구매 방식을 단일 업체 계약에서 다수 공급자 계약으로 전환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. 다수 공급자 계약은 다양한 시중 제품을 다수의 업체와 계약한 뒤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공급하는 제도로 수요기관이 원하는 업체의 제품 선택이 가능합니다. 이번 다수 공급자 계약으로 공급하는 군 급식 제품은 8개 분야, 97개 제품으로 칸슈새우, 생선가스 등 수산 가공품을 비롯해 비엔나 소시지 등 군 장병들이 선호하는 품목들이 대거 포함됐다. 냉면, 감자튀김, 통새우 볶음밥 등 MZ세대 장병들이 즐겨 찾는 분식빵 제품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. 조달 청은 군 전용 규격을 폐지하고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식품 유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 이에 따라 군 장병들도 시중에서 먹던 그 맛 그대로 군에서 맛볼 수 있게 됩니다. 계약 방식이 전환되는 신규 급식 품목에 대한 다수 공급자 구매 공고는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분야별로 개시됩니다. 이어 오는 4에서 5월 계약 체결 후 6월부터 공급식에 공급할 예정입니다. 조달 청은 계약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라장터에 다수 공급자 계약 절차 및 주요 조건을 사전 안내하고 관련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의 공고 조건 등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달 한국식품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를 대상으로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고 한국유가공협동조합 등 8개 조합을 대상으로 계약 절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. 또한 업체별로 생산 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해 납품일수 및 공급하는 지역은 가격 협상 시 업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. 김정우 조달 청장은 급식 관련 군 전용 규격 폐지와 다수 공급자 계약 확대로 시중 유통 제품을 골라 먹을 수 있게 돼 MZ세대 군 장병의 급식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방부와 함께 군급식 체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상 스페셜타임스의 영상뉴스팀이었습니다.